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때 잘 받았지? 나쁘지 않네. 5283 문을 시작합니다. 자네 그럼 해외로 직접 나가려고? 김두희 기사님 이번 설계 어떻게 해요? 멍다우지!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시오? 엄마는 우리 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역시 김두희 기사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첫 출근하기로 한 원하준입니다. 김두희 기사님 집 밑에 새로 이사 왔다는 사람이. 차량 번호 5678 은행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마실 거야. 가끔가대로 이렇게 바깥 공기도 마셔주고 그래야지. 고우 씨가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느껴지는데요? 걱정하게 되는 마음? 비사님 지금 위험하잖아요. 잘 처리했습니다. 어떤 논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네가 노출됐다는 거잖아. 저격수까지 동원할 정도의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꼬리를 자른 몸통이 클 수도 있다. 이거네. 수사라인도 이미 오염됐다고 봐야 돼. 이쯤에서 멈출 생각 없어. 나 장라의 놀이터를 보는 기분이야. 범죄 형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든 거죠? 당신들이 본 거 그거 빙산 일리가 될 뿐이야. 내가 전부 다 잡게 해줄게. 대신 당신들도 나 살려줘야 돼. 역시 헷갈려. 넌 의뢰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무래도 이번 의뢰는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김 군이 본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고. 넌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다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을까. 기억해야 되찾을 수 있는 게 있어. 기억했기 때문에 네놈들 앞에 내가 올 수 있었지. 명심해. 내가 아니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고 해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니들에게 갈 거야. 네놈들을 끝까지 기억할 테니까. 너희 같은 놈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기사님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고은이 말이 맞아. 그래 혼자 보내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야죠.